항상 웃으시오. 아 웃음 소리가 너무 좋네. 아 너무 소중한 거야 지금. 엄마가 너무 소중한 거야.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버스가 올 거야. 버스가? 버스 알지? 타고 가는 거. 그 버스가 오면 엄마가 추억하고 기억할 만한 물건들이 되게 많을 거야. 그래서 우리가 추억여행을 오늘 한번 떠나가 보는 거야. 별개 버스. 별 소리도 별것도 다 있네. 우와. 엄마. 이제 버스 온다. 이거 타는 거야? 버스 왔다. 이거 타? 어. 이 버스야 엄마. 기억이 도착했습니다. 오 진짜? 오. 엄마. 엄마 기억. 우리 엄마 기억이 왔으면 좋겠다. 기억이 도착했습니다. 오케이. 땡큐 베르 맞지? 엄마. 엄마 기억이 왔으면 좋겠다. 응? 엄마 기억이 버스에 다 담겨 갖고 왔으면 좋겠다. 딸은 슬픈데 엄마는 정말 해맑으셔. 열렸다. 이거 타고 가? 이거 버스에 도착했어. 어머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선생님. 누구야? 누구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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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을 하셨어요? 어머. 어머. 안녕하세요. 어머니. 네. 뵙고 싶었어요. 네. 궁금한데요. 저 버스 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. 와. 세상에. 오케이. 우와.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.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. 어머 어머. 우와. 어머니의 옛날 물건.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. 어머 어머 어머. 진짜? 응 응. 다 어머니 물건이에요. 그렇죠. 익숙한 것들이 다 있는 공간인가요? 맞아요, 맞아요. 기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와 이것도 이쁘다 너무 너무 정말 잘해놨다 정원이 아는 사람이네 아는 사람이세요? 어 어머 아시는구나 기억하십니다 엄마의 젊은 시절 어머니 여기 흑백 사진으로 있는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어요? 어머님이신 거죠? 네 누군지 아시겠어요?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실까? 엄마 누구야?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? 가만있어 어디서 많이 본 내 사진인 거야 기억하실까? 기억하실까? 뭘 기억 못 하실 거예요? 아는 얼굴 모르겠어 모르시겠어? 모르는 얼굴인데 모르는 얼굴 그러시구나 모르는 얼굴 모르는 얼굴 이게 내 딸인가 그러면? 엄마 딸일 수도 있지 너무 비슷하니까 그러나 어머니 젊은 날인 것 같아요 엄마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엄마 젊었을 때 사진이죠 너무 예쁘셨는데 엄마 내 사진이야? 엄마 사진 엄마 젊은 날에 엄마가 청춘이었을 때 청춘이었을 때 내가 이렇게 젊었어? 모르는 얼굴 아 아 20대 때의 사진 네 아 저 사진을 한두 번 보셨겠냐고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동생 계속 보셨을 텐데 네 몇십 년을 옆에 두고 보셨을 사진인데 어떻게 본인 얼굴을 미치실까 야 근데 우리 엄마 멋쟁이였다 이 사람도 나 아는 사람이네 이 사람? 엄마 이 사람은 누구야? 아 그래요? 엄마 이 사람은 누구야? 난 이건 사람이야 난 이건 사람? 난 이건 사람 누구예요 엄마? 모르겠어 나천이 이것도 나천이 근데 몰라 왜 남자야? 왜 간 남자 왜 간 남자 왜 간 남자 왜 간 남자 이 이름이 송강호? 송강호? 송일령? 송일령? 어 엄마 누군지 모르겠어요? 응 아빠잖아 아빠잖아 아빠 응 아빠 애들 아빠 지민이 아빠 지민이 아빠 지민이 아빠? 응 딸 셋 난 아빠 홈 참 어머니 그럼 네 남편들이 네 그렇지 어머니 인물 보셨구나 어머니 그래 얼굴은 얼굴은 나타나고 누군지 모르겠어 아 그래 낯은 익는데 누구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와 그리고 세상에 이 훈장하고 이 사진하고 봐 엄마 이거 기억나요? 너무 맛있다 이건 뭔데? 훈장 훈장 아버님께서 대통령 훈장 세상에 세상에 아 동네보는 걸 하셨구나 저거를 또 평생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겠어요 그렇죠 엄마 기억 안 나? 엄마 기억 안 나 아빠 얼굴도 사진 봐도 기억 안 나? 얼굴은 기억은 나는데 아는 얼굴 같아 기억은 나도 모르겠어 기억은 난다고 진짜 그러구나 저는 사실 좀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아빠하고 산 세월이 더 많지 않았나? 그런데 왜 아빠는 아예 아예 머릿속에서 하나도 기억을 못 하고 있는 엄마가 좀 신기했어요 아이고 엄마 이 사진 기억나요? 결혼 잘 찍으세요 결혼 잘 찍으세요 결혼 잘 찍으세요 결혼식 사진 결혼식 사진 아우 이제 이런 거 웨딩드레스 입으셨네 이게 무슨 사진 같아 엄마 남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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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결혼했네 내가 그렇죠 어머니 결혼했으니까 딸 셋이 나왔지 엄마 아빠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요?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빠가 야 어머니가 잘생긴 걸 좋아하시지 잘생긴 남편이 얼굴 봐 얼굴 어? 어머니 얼굴을 잘생겼으니까 내가 갔지 자꾸 쳐다본다 네가 그러게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남편 되는 사람이지 그렇죠 남편이셨죠 나만 자꾸 쳐다보잖아 나만 그러니까 엄마를 못 잊어서 너 왜 바랄 너무 웃고 엄마를 못 잊어 왜 바랄 왜 바랄 왜 바랄 왜 바랄 감사합니다.